대박이다, 진짜. 잠깐만. 이거를 준비하셨다고요? 거짓말. 롤렉스 시계? 잠깐만. 어? 이거... 아니야, 아니야. 롤렉스는 안 적혀있잖아, 안 적혀있잖아. 상호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 적으신 거 아니야? 일단 놓고. 봐봐,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롤렉스가 들어왔으면 저희 지금 하와이 가수 촬영했어야 돼. 맞잖아요. 그렇지? 하... 세상에... 대박. 거짓말. 음악... 진짜 안 들려, 진짜 안 들려. 진짜 안 들려.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린다. 알, 음, 돌. 알, 음. 알, 음, 돌. 알, 음, 돌. 다시. 알, 음. 알, 음. 알, 알, 음, 돌. 알, 음, 엔, 돌, 돌, 아름, 돌. 츄, 혼, 향. 츄, 혼, 향. 눈, 동, 자. 눈, 동, 자. 운동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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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눈, 동, 자. 운동장. 운동장. 눈, 동, 자. 눈동, 자. 눈도장? 어. 눈동자. 눈동자. 마, 의, 이, 선, 생. 오, 맞춘 거 같은데? 바이리 전생? 마, 의, 이, 선, 생. 뭐야, 운동장이야? 응? 눈동자? 츄원영. 이게 소리를 우리가 헤드셋을 뚫을 수가 있네. 그게 뚫려? 난 안 뚫릴 줄 알고 윤정이는한테 되게 작게 말했거든. 얼, 음, 돌. 그럼 더 크게 올리시겠지? 응, 너가 얘기했으니까? 아니, 하나도 안 들렸는데? 나 하나도 안 들렸어. 나, 하나도 안 들렸어. 얼마든지 올려보세요, 제가 뚫어볼 테니. 다들 규막에 조금씩 끼고 오세요. 이번엔 인수가 하나 지우자. 저요? 어. 빨번 갈게요. 여러분! 미르플릭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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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르플릭스 팀! 미르플릭스 팀! 미르플릭스 팀! 미르플릭스 팀! 진짜 오지게 한 번 크게 질러볼 테니까. 5번까지 다 들리게 한 방에 한 번 해볼까? 진짜 오지게 한 번 크게 질러볼 테니까. 단! 근! 차! 자, 단! 단! 단근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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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! 간! 단, 단! 간! 단! 근! 차! 차! 마! 뭐 얘기를 해! 천! 하! 사! 걔! 천! 개! notification 천! 하! 사! 개! 천! 하! 사! 천! 하! 사! 개! 뭐? 천! 하! 전하! 전하! 사! 전하자? 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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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하자? 뭐라는 거야? 전하사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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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하사계? 근데 진짜 거짓말 치고 형 목소리 들려. 들리지? 내가 얘기했지? 뚫고 들어왔어.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전하사계! 어떻게 들렸어? 공방까지 다 들렸어. 그럼 10분에 나와. 산하라! 네! 순fel아! 천하사계! 순할! uce quella 하나 지우고 와. 오케이. 나 6번. 그래, 그래. 6번 오케이, 윤종이 6번. 어. 분 손 가습기인데. 이야.. 진짜 너 탁월하다. 어? 뭐야? 진짜 탁월해. 반려돌. 반려돌보. 돌멩이를 키워요? 어, 그냥 돌멩이를 주는 거야, 그냥. 신분지 키우면 반려, 신분지인 거. 그렇지, 그렇지. 나 두 번째 해볼게. 나 두 번째. 나 마지막 해보면 안 돼? 그래 그래. 근데 나 한 음성 뚫린다는 건 들어보고 싶어. 나도 들려보고 싶어. 네. 네 뭔가요 뭔가요. 넷플릭스요. 나 이거 한 다섯 번 더 하고 싶어. 야 오늘 나 목 다 쓴다. 아. 수. 리. 남. 수. 수. 두. 리. 남. 구. 리. 수. 리. 남. 남. 알아 알아 알아. 수. 리. 남. 알아 알아 알아. 수 리. 수. 유. 수. 리. 리. 남. 윤. 야 지절로 해 지절로 해. 귀남. 윤. 귀남. 윤. 윤. 귀남. 아! 윤! 귀! 남! 윤! 수리남! 수리남! 스위트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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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트! 스위트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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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! 소! 연! 소년 심판! 예스! 소년 심판! 소년 심판! 소년 심 심판! 판! 몇 개 맞았어요? 마지막은 뭐야? 수리남을 윤기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기남 씨? 나는 윤기남, 윤의남 이렇게 하길래 얘가 수리남을 잘못 이겼구나 싶어 야 너 수리부터 센스 있다 나 윤기움인 줄 알았어 세 번째 맞지? 우후! 뭐 할까? 우리 뭐 할까?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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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왜냐면 우리 성공하는 거잖아! 오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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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히려 좋아! 왜왜? 성공한 거잖아 초고자 키면 되지! 초고자 키면 되지! 귀여우니까 그래 오케이 목이 나갔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응 이거 무슨 게임이야? 인수해봤대 뭔데 이거? 반쪽 파트 양쪽 파트 뽀뽀쪽은 이거 안 했냐? 이렇게 하면 되나? 시작! 지도에도 없고 역사 체계도 없는 가상의 나라 대우국의 땡! 아 쉽지 않네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대우국 에서는 가상의 나라 대우국 연속행위에서 끝난거죠? 예에에에! 지도에도 없고 역사 체계도 없는 가상의 나라 태우국 에서는 환원수리 하아 환원수리 하아 아 땡! 야 이거 다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중간에 끊으니까 진짜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새로 한 사람들이 있고 넌 이번에 통과할 수 있거든 나한테 세 번 태울 수 있어? 할 수 있어 아 믿지? 믿는다 해봐 해봐 그럼 그렇게 하자 세 번 이상 틀린다? 바꿔 그럼 뭐가 부족함이 있는 거야 이거?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대박 할 수 있어 괜찮아 너 유재욱이야 그래 지불도 없고 역사 지불도 없는 가상의 나라 태우고 에서는 환원술 이 유행인데 환원술 때문에 사람들 운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한데 오 절세미남 4명이 아 그렇지 있는데 장욱은 장하고 서율은 다정하고 고어는 듬직하고 박당구는 귀엽대 오케이 잘한다 대여국에 낙수의 얼굴을 한 신비로운 여인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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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났다는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? 어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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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승헌은 말도 못 붙었어 근데 야 근데 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차례가 다가오니까 심장소리가 들리네 안 들렸네? 나 들려 들렸어 오케이 가보자 그래 그래 가상에 나가 태우고 애터물 헌우슬 이 유행인데 절세미남 4명이 있는데 장욱은 장하고 서율은 다정하고 어? 어? 서율은 다정하고 어? 어? 아 근데 진짜 전 세계 모든 팬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방금 하나 더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미안해 야 승우 한 번도 못했어 어떡하냐 어? 아 잠깐만 의자 하나만 주세요 진짜 안 좋은 일이죠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? 참아 참아 너무 사랑이 넘치는 현장인데 아 참아 참아 아 미치겠다 저 이제 하나를 지워야 돼요? 이 중에 하나 나올 때가 됐어 이제 아 15번 15번 그래 그래 잘해 피워두 나 형 말도 안 했어 죄송하긴 말ى 그러지 않아? 나 너무 필요하다 kills 열심히 한 게임 어 그니까 혹시 제 헤드폰도 이거예요? 좋네 인수야 아 아... 일단 와봐 이리 와봐 일단 와 봐 일로 와봐 성공을 하면 형이 해줄게 알았지? 이수 진짜 갖고 싶었대 해줄게 승호 형 문장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그러면 저 한 번만 제가 제 거 성공하면 한 번 봐주세요 에이, 이 새끈 아, 이 새끈 선서를 바꿔서 어? 오전에서 상품을 한 번에 하면 어? 갑시다 가보자 여러분 근데 하나만 집중해주세요 나 되게 진심이구나 오케이 딱 한 번만 집중해주세요 제발 한 명씩 나갈 때 뒤에서 다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쉽다 나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그래 지도에도 없고 역사책에도 없는 가상의 나라 대화국 에서는 환원술 이 유행인데 사람들 운명이 이기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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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철세미남 네 명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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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장군은 다 하고 서열은 다정하고 보안은 듬직하고 악당군은 피었대 이기랄까? 대화국에 낙수의 얼굴을 한 신비로운 여인이 나타났다는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? 이야 형 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하 하하하하 과연 그들 앞에 어떤 새로운 시련이 닥칠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핸드 하하하하하 Vi 꺼내라 하핳 감사합니다 보철황 ischer 보철황 보철황 본 suitable 하느는 어째 못했네 그래도 아 아 하느는 괜찮아 인수만 좋으면 하핳 크게 하지만 와우 오 뭐야? 이거 뭐야? 침낭이에요?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거 같아 형 가져가 우와 나 이거 주면 안 돼 오 이거 처음에 이거 야케팅 해야 되는 야케팅 너 가져가도 돼 이거는 재욱이 줄게요 아 이제 나만 생각했는데 이건 뭘까? 우와 이거 뭐야?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나? 째아 으이 째아 으이 째아 으아 우와 이거 감귤 누가 가져갔래? 나 아 오 거북이 어디 갔어요? 거북이 여기 있어 오빠 우와 무겁대 이거 윤정이 거에요 찜했습니다 윤정이랑 이겠군 사실 이게 최고다 진짜 이거 뜯어봐도 돼요? 넷플릭스 쿠션을 아쉽듯 쓰거든요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부럽다 어? 뭐야? 야 이거 좋은데?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저 옷이야 우와 저 옷이야 우와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우 못 가져가게 됐어 어떠셨어요 다들 게임도 재밌게 하고 상품 타니까 기분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 한우 빛과 그림자도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늘도 넷플릭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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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지금 로렉스 시계 한 번 보고 싶다 아이 없다니까 아 미쳤다 뭐야? 세상에 보이죠 보이죠 대박 거짓말 진짜 이거 누가 가져갈 거야? 나 누가 가져갈 거야? 자 이제 당첨 아저씨계 고마워 너무 귀여운데? 너 예쁘다 잘 어울리네 오늘 이 니트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자고